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1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9월 모평에 관한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에 계신 우리 수많은 풍만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왠지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라고 하기 때문에 더 마음을 졸이면서 시험을 봤을 텐데 별거 아니야 그래 이때의 지금 성적이 우리가 이제 수능 때까지 간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는 그 편견을 한번 깨보도록 합시다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그래 지금부터 우리는 이 9월 모평에 대한 총평을 분석해 보면서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올해 수능은 아마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전에 실시한 이 모의고사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은 너무나 조급해 할 필요 없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적이 끝까지 간다라는 편견을 꼭 깨보자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슬퍼하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자는 거야 우리는 편경심을 찾고 수능 그날까지 쭉 묵묵하게 앞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문제를 푸는 동안 우선 단원별로 한번 문항수를 체크해 보면 6문제, 7문제, 7문제 정도가 나왔죠 각각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20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한번 딱 보니까 굉장히 좀 평이했어요 다행히도 6월 모평보다는 조금은 쉬웠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20번 문제 내가 6월 모평 20번 문제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단 말이야 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엄청나게 계산 문제 그 후퇴 속도에 관한 계산 문제에서 우리가 이 파장의 변화를 대입해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왔었죠 근데 6월 모평에는 그렇게 복잡한 계산 문제라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난이도가 조금 평이했다라는 것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측정한 1등급 컷이 약 47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한 문제 틀리면 1등급 더 틀리면 그래 1등급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 품아이들이 문제가 조금은 쉬웠다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우리 수능에는 또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 끝까지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대로 9월 모의고사에 대한 특징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 장풍이는 하나의 단어로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같은 개념 다른 자료 우리가 9월 모평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장풍이는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해 봤는데 이런 겁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2015 교육 개정이 되면서 보는 첫 수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이 다 새롭게 출제가 된 것 그리고 전부 다 우리 품아이들이 처음 본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교육 개정이 되면서 뭐 작년 교육 과정과 내용이 비슷한 부분은 비슷한 자료가 출제가 될 수 있겠지만 2015 교육 개정에 의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관한 그 자료는 아마 다 처음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탄탄하게 잘 다져준다면 자료 해석을 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기본 개념을 잘 다져 놔야 되고요 그리고 지휘력이라던가 EBS 연계 교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자료에 대한 익숙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 품아이들이 차분하게 기본 개념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대멸종이라고 해서 5차까지 지전역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러한 자료가 이러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이렇게 2번 문제에 그대로 녹여서 조금은 다른 모양으로 자료가 출제가 됩니다 이 자료, 이 자료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속에서 자료가 다르게 표현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 기본 개념이 튼튼하다면 다른 자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개념을 녹여서 해석해낼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뭐야? 당황하지 않고 대니 당황하는 것을 없애버리자는 것이죠 당황과의 싸움이야 대니 자 또 알아볼게요 6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 방사성 동의원에서 절대연령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장풍이가 지전력, 지구력, 지속력에서 정말 목구멍이 땀이 나도록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들아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오겠니?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을 비교하는, 비율을 비교하는 대니 모원소와 자원소 그중에서도 얘들아 자원소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야 특히 여기는 6번 문제가 어머나 웬일이니? 오답률 45% 대니 오답률 두 번째로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 풍밥들이 문제를 볼 때 얘들아 분수로 나오면 되게 어렵잖아 그치? 분수로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 장풍이가 해설강의에서 분수로 나온 자료는 어떻게 비교, 분석을 하면 되는지 그 노하우를 해설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어머나 이거 웬일이니? 장풍이가 지속력, 그리고 지구력에서도 이게 바로 지진파 단층 촬영이죠 그래서 지존역 체계 보면 날개 부분에 꼭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진파 토모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이 P파의 속도 편차가 플러스면 차갑고 속도가 마이너스, 편차가 마이너스면 뜨겁다 이것은 얘들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정말 수령에 꼭 출제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장풍이가 지존역에 설명했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이 문제가 이 자료가 문제 보면 얘들아 너무나 편안하게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섭입을 한다, 수렴형 경계 이러한 문제 힌트를 다 주고 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글쎄 이 구원 문제가 오답률 1위 53%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 속에서 좀 더 다른 자료를 해석해보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가의 자료는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자료였었죠 이 가에 대한 자료는 바로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에 온도와 수소압량 비율을 가지고 이건 얘들아 새롭게 출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바로 이 11번 문제의 키워드였었고요 자 18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 바로 비투더 아투더 뱅뱅 대폭발 우주론의 증거였습니다 근데 3분의 3대 1이라고 하는 이 비율이 조금은 다르게 표현이 되면서 이런 색다른 자료가 출제가 되면서 우리 분야들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 당황함과의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서 기출문제라던가 EBS 연계교제는 꼭 풀어봐야 된다는 것 우선 기출문제를 살짝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3번 문제에 보면 여기 식현상을 이용하는 것 그래서 이 밝기의 주기라던가 이 밝기의 단면적 이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우리가 지구력에서 한 번씩 풀어봤던 것입니다 지구력은 바로 기출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알려주는 것이죠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 그래 우리가 전교육과정과 현교육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 똑같은 난이도와 똑같은 중요도로 배우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은 꼭 기출문제로 확인을 해보자 라는 것이고 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20번 문제 같은 것입니다 20번 문제와 우리가 지구력에서 풀었던 고지자기 고지자기를 이용하는 이 자료 해석에 대한 문제도 기출문제와 똑같다라는 것 기출문제를 좀 잘 풀어달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EBSU 교제 연계를 보시면 수능특강의 5번 7번 14번 17번 이렇게 문제가 연계가 되어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 수능완성도 있습니다 수능완성도 이렇게 4번 6번 8번 20번 수능완성 교제와 연계되어서 출제가 되었다는 것 여기에 있는 페이지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번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풍발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그리고 EBS 연계교제 수특과 수화는 꼭 풀어보아라라는 것 아니 9월 모의고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야 너 등급 낮으니까 너 실망해라 너 등급 높으니까 기뻐해라가 아닙니다 9월 모의고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 부족한 점 찾아 그 부족한 점 찾아서 빨리 보충해 수능 그날까지 이것이 바로 9월 모의고사의 교훈이에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충해내는 것 됩니까? 굉장히 많은 풍만이들이 인스타에다가 DM을 많이 보내줬어요 DM 보내서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지속력을 봤더니 점수가 올랐습니다 6월 모의고사와 비교했을 때 9월 모의고사의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또 몇몇의 아이들은 아 선생님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점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 나는 해석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풍만이들이 꼭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자료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본 개념이 부족하거나 자료 해석의 연습이 부족하거나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면 이건 얘들아 다시 한번 우리가 지존역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잘 다져줘야 됩니다 이 기본 개념은요 수능 전날까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 개념 정리야 그리고 혹시나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내가 자료 해석이 안 되네 자료 해석은 얘들아 연습하면 늘어요 그러니 지구력을 통한 기출 문제 그리고 EBS 연계 교재를 문제를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풀면서 그 자료 해석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될까?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자꾸 채워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수능 전날까지 기본 개념은 완벽하게 장풍이가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듯이 같은 개념 다른 자료 다시 말하면 이런 자료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 자료 해석은 안 됩니다 이해 돼? 그러니까 자신이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잘 다져져 있는지 체크하란 말이야 어떻게 체크해? 장풍이가 계속 얘기하던 것 하나의 개념을 내가 말로 또는 내가 글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룸 구조론이 무엇인지 설명해봐 급팽창 이론은 왜 나온 거야? 가속팽창 우주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슬슬슬슬슬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 분명히 용어와 기본 개념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좀 더 확실하게 잘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래 지휘력이라든가 이런 모의고사 적중 모의고사가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 지휘력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멘탈 관리 그렇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자료가 나와서 자료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료 해석에 대한 연습이 부족해서 자꾸자꾸 당황하기 때문이에요 그 당황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잘 다져졌다면 멘탈 관리해야 됩니다 또 20문제를 25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시간 관리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휘력 모의고사에서 우리 풍만이들이 OMR 카드도 한번 작성해보고 시간도 체크해보고 되니? 이러한 실전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될 때라는 것 우리 풍만이들 이런 것도 봐야 된다 3번 같은 문제는요 정답률이 92%예요 8%의 아이들은 이 쉬운 문제를 틀렸다는 거야 혹시라도 지금 이 강의 이 총평을 보고 있는 풍만이들 중에 3번 문제라던가 어? 또 12번 문제 같은 것 정답률이 막 85% 이상인 그러한 문제를 틀렸다면 몰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틀린 거죠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멘탈 관리 시간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체력 관리 컨디션 관리까지 우리 풍만이들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관리를 해가면서 수능 그날까지 그렇지 버텨주셔야 됩니다 우리 풍만이들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풍만이 여러분들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버텨주고 잘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신다면 우리 수능 그날 정말 더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장풍이는 굳게 믿습니다 자 9월 모평 꼭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아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 번씩 더 느끼면서 조금 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수능 그날까지 한번 앞으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가 옆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총평을 듣고 있는 풍만이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 긴 인생의 시간 동안 장풍이를 살짝 넣어준 것에 대해 정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평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파이팅 아멘 아멘 so 아